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뭐냐 이걸 좀 정해드립니다. 소득세는 무슨 세에 있다고 그랬냐면 기간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발생한 총수익금액에서 그 총수익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바로 과세대상인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대상 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대한 소득은 1년 동안에 발생한 총수익금액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필요경비를 보안금에 뺀 금액입니다. 뺀 금액.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하고 그 중개에 대한 대가로 뭘 받죠 여러분? 수수료 받겠죠 뭐. 자 그러면 그 수수료는 여러분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총수익금액이 되는 거죠. 수익금액인데 1월부터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금액의 총액이다 그 얘기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수수료 받기 위해서는 사무실 유지 등 여러 가지 각종 필요경비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가 자가사업장 내 건물이 아닌 이상 타인의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뭘 줘야 되죠 여러분? 임대료 되겠죠. 그게 바로 필요경비의 대표죠. 그래서 임차사업장일 때는 임차료가 나가니까 그 임차료를 빼라 그 얘기죠. 여기다 각종 공가금 빼야 되겠죠. 전기요금, 통화요금 여러 가지 각종 그 사무실을 유지하는 것 같아서 발생한 필요경비를 빼라는 얘기죠. 또 나 혼자만 하는 것이 하나 내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두겠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뭐가 나가지 여러분? 인건비 나가겠죠. 그러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경비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세법에서 말하는 과세 대상에 대한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발생한 총수익금액에서 그 총수익금액을 얻게 해서 희생된 뭐를 필요경비를 보안금에 뺀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이라 한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세해무자가 되는데 개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세 대상에 대한 소득을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 가능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 줄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되는 진짜 소득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죠. 뭐를 줄이거나 총수익금액을 줄이거나 필요경비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게입니다. 그런데 이 총수익금액을 건드리기는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의 대가를 학원으로부터 받죠. 여러분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강의를 낸 거에 일부분이 뭐서 저희들한테 오는 거죠. 그러면 강의로는 제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총수익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총수익금액에서 저도 강의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금액을 뭐한가? 뺀 금액이죠. 그래서 저는 소득이 내년 2018년 5월에는 2017년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이나 소득세를 계산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뭐해야 되는가? 신고하고 나빠져요. 이때 가능하면 이 금액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줄이고자. 이거는 납세 문제 어쩔 수 있어요. 그럼 가끔가든 정의감에 불타는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국민으로서 주민으로서 국세와 지방세를 내야 되는데 선생님이란 사람이 그걸 줄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불타는 분들이 계세요.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데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납세의 문제 속성상 어쩔 수가 없어. 과세권자 속성은 얘는 과세를 많이 하려는 게 기본적인 속성이죠. 그렇잖아. 이거는 경제 현상에서도 발생하는 거야. 매도자는 매도하고자 할 때 매도 가격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많이 받으려고 매수자는. 그렇죠. 그것이 합의가 되는 가격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똑같단 말이야. 과세권자가 역시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는 것처럼 납세 문제는 가능하면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줄이고자 한다. 이건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판하는 분이 계신데 그럼 비판 대상이 아니야. 성질상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 총수익금을 줄이거나 필요금을 했는데 이거는 학원에서 저한테 강의를 주면 제 입장에서는 뭐지만 수익금액이 되지만 학원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경비가 되는 거죠. 필요경비. 그런데 저한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학원에서 강의를 지급할 때는 저한테 지급하는 금액이나 뭐를 소득세를 빼고 주죠. 그걸 우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원천징수. 가장 많이 듣는 세법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가장 많이 듣는 세법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원천징수죠. 여러분이 은행에다 예금하고 예금을 하면 뭘 받아? 이자. 그럼 은행에서 여러분이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이자 금액이다 뭐를? 소득세를 빼고 주죠. 그걸 뭐라는 거야 여러분?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러면 나한테 이만큼 이자라는 것이 지급됐다. 나한테 이만큼의 강의료가 나갔다. 그래서 소득세를 이렇게 해서 뺐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럼 저한테 지급된 금액이 다 이미 국세청에 보고되어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줄일 수가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저희가 제 수익 금액을 줄여도 학원에서 뭐 해버리면? 필요 경비로 보고해버리면 이게 상호 크로스처가 되는 거죠. 국세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컴퓨터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량이 크고 제일 성능이 좋은 컴퓨터는 어디 있어? 아니야. 국세청보다 더 센 데가 있어. 기상청이야 기상청. 기상청 슈퍼 컴퓨터라고 하죠. 여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가 기상청 컴퓨터가 제일 세. 그 다음이 이제 국세청이야. 수많은 모든 개인별로 다 용량을 다 메모리 해야 되니까. 다 보고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수익 금액을 줄이려도 나만 줄이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학원도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학원을 줄여 못 줄여. 왜냐하면 그걸 줄이면 학원 입장에서 과세 대상되는 소득이 어떻게 하니까? 커지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건 못 끈들인다고. 그럼 뭐라도 잡아야 돼? 필요경비. 그런데 필요경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필요경비가 발생했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비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는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항상 평소에 사무실을 유지할 때도 각종 필요경비가 발생하면 그 필요경비에 대한 뭐를? 증빙서를 반드시 준비해놔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항상 필요경비를 뺏을 때는 그 필요경비를 발생했다라는 뭐를 제출하는가? 증빙서류가 있어서 여러분이 매년 1월 달 되면 뭘 제출해? 회사에다가 여러분 본인 또는 회사에 아저씨가 각종 1년 동안에 발생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죠? 그걸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해요 여러분? 연말정산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제출한 소류는 바로 뭐야?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걸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매달 급여를 받으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급여를 받으면 급여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빼고 준다고 그랬죠? 그때 그 소득세를 주로 뭘 갖고 계산한 거냐? 총수익금액을 갖고 계산한 거야. 이거 갖고는 고려를 한가? 못한가? 못한 거야. 왜냐하면 아직 1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금액이 확정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주로 무슨 금액만 가지고? 총수익금액. 이걸 가지고 소득세가 뭐하는 거야 여러분? 원천징수한다고. 물론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익세액 조교원표에 따라서 세대주 여부와 부양가족수를 가지고 기본적인 필요경비는 공제하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실제 1년 동안에 발생한 각종 여러분 공과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필요경비를 발생한 1년 지나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받을 때는 무슨 금액 위주로? 총수익금액을 위주로 해서 원천징수해서 1년 동안에 발생한 총수익금액, 원천징수액을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1년 지나서 필요경비가 확정되면 이 필요경비를 뭐하는 금액? 뺀 금액을 계산해서 뭐를? 소득세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확정된 소득세죠. 그럼 매달 납부했던 뭐하고? 원천징수하고 1년이 지나서 다음 년도 확정된 소득세를 비교해서 매달 낸 원천징수세액이 더 크다.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급받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무슨 말? 13월에 급여. 그 13월에 급여라는 것은 바로 매달 납부했던 무슨 세일까? 원천징수세일까? 1년이 지난 다음에 확정된 총수익금액과 필요금을 뺀 금액을 계산해서 나온 소득세를 비교해서 당초 원천징수세액이 많이 내야 하다. 그러면 소득세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환급받죠. 왜 환급을 받을 수밖에 없냐? 뭐가 발생하니까? 필요 경비가 발생하니까. 지금 원천징수할 때 이걸 고려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것만 갖고 했단 말이야. 내가 500을 받았다. 500만 원. 그럼 500만 원에 대한 뭐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 경비는 고려하지 않고 부양가족세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뺀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는 원천징수세액이 클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를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내년 1월 달 되면 연말정산안에서 올해 2017년도에 발생한 각종 모든 증빙서를 제출할 거야. 그럼 필요 경비를 여러분 많이 잡아야 되는 거죠? 실제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불러가고 지급한 걸로 필요 경비를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 제가 이거는 오늘 여러분의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비용이 지출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이 지출된 건데 거기에 대한 상대방의 증빙서류가 없어. 없는 게 아니라 확인에 곤란한 것이 있어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인터넷 때문에 기부금이다. 기부금 난 기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있으러 기부 문화는 발달이 안 되고 무슨 문화가 발달되죠? 접대 문화가 발달되죠. 접대 문화 그 후진국의 전용적인 특징이야. 선진국은 접대 문화가 낮아지고 뭐가? 기부 문화가 발달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올해 2017년제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부금을 안 해. 그런데 하는 게 있어. 그것도 거의 매주 뭐죠? 각종 종교단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여러분 교회에 가신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각각 종교인들이 또 이렇게 왁 해가고 또 뭐라고 게시판에 글 올린 분인데 얼굴 한 번 보고 싶은데 종교인의 활동을 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뭐가 나가 뭐라고 그럴까 저는 종교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자 교회에 다니다. 그럼 뭘 내죠? 홈금 성당에 가도 내죠. 뭐야 성당에 내면 아니 그래 계산은 없어 절에 갔어 스님한테 내서 뭐 내서 뭐 하여튼 그럼 내죠 여러분 그럼 그거 낸 것이 여러분이 일종의 뭐가 되냐 기부금이 됩니다. 기부금 그래서 1월 달 되면 이제 목사님한테 가셨다 스님한테 갔다 신부님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다 알아? 몰라 알아요 다 왜 왔는지 알아 아 형계자매님 오셨군요 목사님 1월 달 제가 왜 왔나요 알죠 알죠 얼마를 끊어드릴까요 그러죠 그러면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그럼 실제 나쁜 것보다 더 많이 또 절에 갔어 스님 아 오셨군요 자 그러면서 끊어드려야 되겠죠 예 얼마를 해드릴까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다 확인해? 못해 거의 장보고 어떻게 일을 다 적어 그래갖고 실제 낸 금액보다 더 많이 발급해줘 왜 또 그분은 그분을 계속 해줘야 또 그분이 계속 올 테니까 그래서 이 교회 즉 종교의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법에서 이렇게 한도를 둡니다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까지만 한도를 둬 그런데 그게 많이 남발돼서 가끔가다 뉴스 시간에도 나와 너무 남발해갖고 그걸 가지고 또 오히려 역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건 다 뭐하는 거야 지금 필요경비 제출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그래서 항상 과세 대상에 대한 소득은 무슨 금액에서 여러분 총수익금에서 뭐를 필요경비로 반금이다 뺀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소득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양도소득세트 이 구조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크게 과세 방식에 따라서 과세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같은 성격의 소득은 합산 과세하고 다른 소득과는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과세는 분류 과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합산 과세 대상에 대한 대표적인 소득이 바로 뭐냐 종합소득이 됩니다 종합소득 그 다음에 분류 과세에 대한 소득은 뭐가 있냐 퇴직소득과 뭐가 있다 여러분 양도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결론은 소득세법상 소득은 몇 가지 소득을 구분하냐 세 가지 무슨 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몇 가지 세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래서 어떻게 외우는다 종태양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종태양 이때 여러분이 시험 대비로 꼭 기억할 것이 우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해서 개별 과세하는 무슨 과세다 여러분 분류 과세 대상이다 이 말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럼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틀린 말이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합산하고 합산하지 않고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만 따로 계산하나 무슨 과세 분류 과세야 분류 용어를 잘 봐야 돼 법률용어는 용어를 잘 봐야 되는가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여러분 헷갈려 그래서 시험에는 여기 나온다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합산 과세한다 그럼 틀린 말이고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는 구분하여 무슨 과세한다 분류 과세한다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에서 말한 소득은 소득이 유행에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있고요 퇴직소득세가 있고요 양도소득세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개로 구분해서 같이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중에서 퇴직소득세는 얘는 성격상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사하는 소득이 아니죠 여러분 이 퇴직소득이라는 것은 여러분 라이프사이클 중에서 한두 번 많으면 두세 번 아니면 대부분 한 번이죠 저도 은행에 13년 근무한 다음에 퇴직하면서 딱 한 번 받아보고 끝이야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힘들죠 그러니까 성격상 퇴직소득세는 거의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없는 걸 보면 무슨 소득가 종합소득가 양도 그래서 매년 계속적 반복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성격상 몇 가지다 두 가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이고 퇴직소득은 거의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월 달에 관할세무서 여기 세무서 있네요 일로 이전한 지 얼마 안 됐네요 그래서 강동세무서 가서 나 소득세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두 개로 나누죠 뭐 신고하는 데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데와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데 두 개로 나누죠 물론 규모가 적은 데는 그냥 한꺼번 구분 없이 다 받지만 대부분 규모가 큰 데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따로 양도 그러나 뭐는 없어 퇴직소득세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퇴직을 했을 때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그 퇴직금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버립니다 완납자 원천징수를 합니다 아예 소득을 줄 때 퇴직금 지급할 때 소득세 계산해서 끝내버리는가 별도 신고할 게 없어 그럼 여기 없다 보면 종합소득과 뭐로 양도소득세를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뭐하고자 한다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고자 한다 그 얘기입니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러면 이때 종합소득이 뭐냐 얘는 매년 개적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나 이례적, 일시적, 우바적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몇 가지로 여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게 현황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의 종류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인데 이렇게 소득의 원천 유형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 매년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액을 뭐한 금액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바로 무슨 소득이다 종합소득세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절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용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소득세법에서 뭐라고 그러냐 금융소득이랍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무슨 소득이란다고요 금융소득이랍니다 이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얘는 금융소득은 특징이 단순히 시간의 경과 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고 별도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제공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고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아도 시간의 경과를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 바로 금융소득입니다 무슨 말이냐 은행에다 예금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뭐만 기다려 시간만 기다려죠 시간 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라고 뭐가 나오는가 여러분 이자 등이 나오고 있다 주식회사에 삼성전자에 LG전자에 내가 투자를 했어 그래서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면 그 회사가 1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영성과가 나오고 순위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대가로 지급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배당이죠 그래서 얘들은 다 단순히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한다 합해서 금융소득이랍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합산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입니다 2천만 원 초과분만 과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현직에 근무할 때 FPI할 때 지점에서 FPI할 때 가장 첫 번째 FPI들이 하는 일이 뭐를 초과하지 않게 하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얼마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조정해야 돼요 만약에 그 조정을 안 해서 한 사람의 명의로 예금을 모두 몰빵해서 한 다음에 이자가 배당을 받은 게 얼마 초과면 2천만 원 초과면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뭐한다 합산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의를 분산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이제 FPI들이야 이자가 2천만 원 초과할까 막 그런 고민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그럼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시면 이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 사업소득이 발생하죠 사업소득 직장을 다니면 당연히 뭐가 발생하고 글러소득 그 다음에 내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일시급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뭐가? 연금소득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원의 꿈을 안고 사는 게 있죠 로또 로또 당첨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기타소득이죠 기타소득 예전에는 무슨 뭐 방송에서 미우새? 미우새 뭐 있잖아 결혼 안 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가는 건데 자 거기에 게스트로 나온 두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나와서 그 말을 하더구만 오 뭐 하고 손 뭐 씨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두 부부와 장모님이 LA에 휴가차 방문 놀러 갑니다 재밌게 보내다가 저녁 되니까 이제 장모님 올라가셔야 되겠지 각자 들어가야 되잖아 여보세요 저녁이다고 낮에는 같이 다니지만 장모님은 이제 따로 떨어져야 되잖아 장모님은 이제 허전하잖아 저녁에 올라가서 혼자 살려니 그래서 어디 갔냐 아래 지하 1층 호텔 빠친 거 간 거죠 뭐 그래서 거기 아래 산 게 아니라 시간대 올라갔는데 거기서 잭팟이 터져갖고 우리나라 우리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의 잭팟이 터졌어 그것도 어디서 미국에서 터진 사건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 소득세품상 과세를 하느냐 못하느냐 미국도 과세해요 안해요 하죠 당연히 미국도 자기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인데 과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갔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또 과세해요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해 미국도 과세하고 우리나라도 과세합니다 그럼 무슨 과세가 되죠? 이중과세 제가 항상 이중과세는 원칙이 금지돼서 허용돼서 금지 그래서 미국도 과세하고 우리나라 과세할 때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소득세 때릴 때 그걸 다 조정합니다 세액 조정 또는 송금산입 방법 이게 나중에 왜 말씀을 드리냐 양도소득세한테 이 개념이 그대로 나와요 물론 심해 나왔었고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니까 우리 소득세 법상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그 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납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법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벌어들인 기타 소득에 대해서 미국도 과세하고 유에스도 과세하고 우리나라도 과세가 무슨 과세야 돼요? 이중과세 이중과세는 원칙이 뭐니까? 금지니까 조정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이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양독서할 때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시면 여러분 뉴스 시간에 나오죠 뉴스 시간에 보시면 여러분 뉴스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전문가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누구야?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가 왜 나온다? 나오잖아요 뉴스 시간에 보면 특정 지역에 주택가 급등하거나 올랐다 지금 공인중개사 업들이 문을 닫았다 도망갔다 그런 거 할 때 뉴스 나오잖아 제일 많은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인중개사잖아 그럼 어쨌거나 여러분 방송에 출연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출연료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방송 출연이 사업이야? 사업이 아니야? 사업이 아니죠 그럼 바로 뭐가 부과되냐? 기타 소득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증권 방송에 나가서 증권금융을 강의합니다 그럼 방송 출연료를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이례적이야? 사업이야? 사업 그러면 출연료를 받아도 그건 저한테는 뭘로 가는 거야? 사업 소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 다 합산해서 하는데 이 계산 방식이 다 달라요 과세대상 소득 계산한 방식이 소득별로 같다고 다르다고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총수익 금액만 인정하고 필요금을 인정 안 해줘 얘는 사업 소득은 다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근로 소득 다 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근로자들 다 일괄 공제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계산 방식이 각자 나와서 각자의 소득 금액이 나오면 그걸 뭐 해갖고 합산해서 과세라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소득세 자 이 중에서 우리 사업 소득과 관련된 것 중에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 소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매매 그리고 부동산 뭐 여러분? 임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업자나 부동산 매매 업자나 이것도 좀 체킹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업자 또 주택 신축 판매 업자 이들은 부동산의 매매를 뭐로 하는 사람이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거와는 성격이 다른 건설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뭐 하면? 임대하죠 그럼 바로 이게 부동산 임대 업자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는 이거를 과세를 강화하게 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죠 강화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 임대 사업자들 그동안 주택 임대를 해고도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신고하자는 걸 지금 다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자의 매매와 임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바로 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설명 안 해? 지금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얘는 거의 안 나옵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소득세가 공인중개사 28년간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두 번밖에 없어요 두 번밖에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되는데 임대 사업소득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2017년도 나왔고요 역시 나온다고 주의하라 몇 개 잡아드렸는데 더럽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2017년도는 부동산 세법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합격생들 보통 보면 다른 데서 공부하신 분들은 7개, 8개 아주 반타작으로 아주 아작났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한 11개, 12개 정도 마쳤어요 그래서 제 카페 가면 올라와요 글이 교수님 때문에 세법 살았다고 다른 데서는 세법 때문에 아주 아작나서 반토막이 했다고 다들 줄초상 치르는데 그래도 우리랑 저랑 같이 하시는 분은 11개, 12개, 14개 합격자 모이면 다 맞았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좋아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우리가 공부한 범위로 벗어나서 나왔어요 올해는 범위를 벗어나온 문제가 한 5문제 정도가 돼요 5문제 정도 찍어서 맞춰서 12개, 13개까지 간 사람도 있고 보통 11개, 12개 합격생들 얘기야 안 되신 분들은 물어볼 것도 없고요 다른 합격생들을 하더라도 8개, 9개 아작났어요 올해 세법 저랑 같이 오셨는데 카페 가면 글이 다 올라와 있어요 교수님 때문에 살았다고 세법 때문에 교수님 때문에 살았다고 그럼 우리가 보통 세법을 공부할 때에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 범위까지밖에 금릴 수밖에 없어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범위를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 그 범위를 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사업소득이 몇 문제? 한 문제 100%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출제 빈대수가 높습니다 안 나올 때도 있어요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는 안 나왔어 그리고 그 전에는 4년간 계속해서 한 문제씩 나왔어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몇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가 나오면 양도소득세가 5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안 나왔다? 그러면 몇 문제? 6문제여서 제가 양도소득세를 5문제에서 6문제로 보는 이유라고 임대사업소득에서 하나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볼 때 2018년도에 역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저는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올해 이미 어렵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평이하게 나올 거라 봅니다 그다음에 특히 저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시면 실무에 개업하신 분들을 있어 벌써 2017년도 시험학교에서 개업하신 분도 계시고요 개업한 게 아니라 소공 일하신 분인데 뭐 합격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네요 전화가 왔네 제가 못 받죠 전화는 제가 보통 문자 날려갖고 교수님 저 계약서 썼어요 그래갖고 자랑하는 문자를 보내왔어 좋죠 뭐 그런 문자 받는 거야 나가자마자 계약서 썼다고 오늘이네 케이크 하나 사갖고 온대 자랑하러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험 합격하셔서 계약서 쓰면 자랑 많이 하세요 좋은 거지 뭐 안 쓸까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양도소득세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이 아르샐령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26쪽으로 좀 갑시다 뭐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했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요 의의해 보시죠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출발점이 돼서 그래 누가 의의해 개인 스타트가 개인 끊었죠 우리 아까 소득세 제일 먼저 할 때 소득세는 누구를 개인을 납세의 문제라서 자 밑줄 해당 과세기간 밑줄 과세기간 그래서 아까 제가 소득세는 무슨 세라고 하냐면 기간세입니다 그랬죠 이때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이 1년 동안에 부동산 등의 자산을 자 동그라미 여러분 양도죠 여기는 양도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아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취득 보유이자 마지막 무슨 단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뭐예요 여러분 소득이죠 소득 이때 소득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총수익금액에서 뭐라고 필요한 금유를 뺀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소득세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합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텐데 이때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는 제가 항상 이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양도소득세를 설명을 드립니다 난 내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도 뻑 가서 울어 내가 공부할 때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내 인생이 이미 펴졌을 텐데 부동산을 제일 먼저 취득했습니다 이때 얼마가 주고 취득했냐 봤더니 3억 주고 취득했다 그럼 이 취득의 가액 얼마가 돼서 3억 원 내에서 우리가 부과됐던 게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 취득세 그러면 이 과정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등록면허세죠 물론 소유권 취득 등기는 뭘로 가세하는 거고 취득세 소유권 취득 등기 이외의 모든 부동산 등기는 뭘로 등록면허세로 가세하는 거 했죠 그러다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며칠이 도래가 되면 매년 6월 1일이 도래가 되면 그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와 재산세와 지역 자원 시설세 그리고 국세 쪽에서 뭐가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유세 세 가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 재지종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보유세 세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1년 내내 하는데 이 재지종을 모르겠어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때에 여기서 지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는 뭐로서 가세한 거고 지방세로 가세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오면 종합부동산세로 넘어오면 부터 지방세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가 국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뭐하면 처분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양도하는 거에서 뭐가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하면 부과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부동산 정제활동의 마지막 단계로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종합부동산세부터 양도소득세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가가 부과하는 뭐죠 여러분 국세로 넘어왔다 이런 흐름을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동산세 보면 이게 다야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 이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나는 얼마 처분했냐 5억 원에 처분했다 합시다 5억 원에 양도가해 이걸 다 과시한다고요 아니죠 소득이니까 그럼 저기서 소득은 뭐랬어요 총수익금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양도가해겠죠 여기다 뭘 빼라고요 여러분 필요경비 빼라고 그랬죠 필요경비의 바로 대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바로 취득가격이 되겠죠 기타 보유하는 것에서 내가 베란다 확장했다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거나 또 양도할 때 공인중개사한테 또 취득할 때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 법무사한테 비용이 나갔다 그러한 각종 기타 필요경비를 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차익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 쓰는 것은 양도가에서 취득가격 등의 기타 필요경비를 뺀 금액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양도차익이라 하는 거고 이때의 이 그림상으로는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억 원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서 부과하게 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양도가액만을 가지고는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도가에서 뭘 빼라고요 취득가의 기타 필요경비를 뭐한 금액? 뺀 금액 이 그림에 따르면 얼마? 2억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물어보겠다는 얘기야 소득으로 보아서 가세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가액이 몇 개가 주어져야 돼요 최소한 최소한 가액이 몇 개 주어져야 돼? 두 개 무슨 가액과 양도가액과 무슨 가액? 취득가액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주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뭘 나와야? 차익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뭐를 전제로 하는가 반드시 양도차익을 전제로 하는 거야 양도차익이 안 나오면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나는 지금 5억 원에 양도했지만 5억 원이 다 과세대수장이 될 수 없는 게 내가 당초 취득할 때 나는 얼마 주어졌냐? 5억 원에 취득한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 취득해서? 5억에 취득해서 얼마 팔았다는 얘기야? 5억 원에 팔았다는 얘기야? 그럼 양도차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럼 양도소에 안 나온다고 이해하셨나요? 나는 거꾸로 6억 주고 취득을 했는데 6억 주고 취득을 했는데 얼마 팔았다는 얘기야? 5억 원에 팔았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이게 발생한 게 나는 뭐가 발생해서? 손실이 발생해서 손실이 남들은 차익이 발생할 때 나는 뭐가 발생했다고요? 차, 손 손실이 발생했다고 양도소득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양도소득 기본적으로 무슨 가입일까요 여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타 모를 필요 경비를 뭐한 금액이다고요? 뺀 금액이다고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양도차익이죠 저를 보면 물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특히 세금 계산해달라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특히 양도소득세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화장실에서 질문하는 게 제일 싫어요 화장실에서 그리고 그것도 자기는 나오고 나는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건 붙잡아놓고 앞에서 교수님 나 잠깐 뭐 하나 물어보는데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그럼 뭐 어떻게 물어보겠다는데 예 아 제가 교수님 이번에 토지를 5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예 그런데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면서요? 예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이 공부하겠다는 분이 그런 말 하면 이제 일 나는 거죠 아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면서요? 예 대충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물어봐요 대충 얼마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딴에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냐 얼마 팔았다고요? 그래서 양도세가 얼마 나올 건지 대충 얼마 나왔지 한번 얘기 좀 해 줄 수 있냐 그럼 들어간 다음에 붙잡아놓고 그게 물어볼 소리냐고 난 그 다음부터 꼬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저는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당연한 거에요 여러분 공인중개사도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에요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래요?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제가 지금 교수님한테 정확하게 계산해달라는 게 아니라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거 얘기해달라고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얼마 주고 사셨냐고 아 그것까지 알 필요 없던데 되게 까칠하네 저는 그분을 거기다 묻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까칠한 거야? 아니야 양도가에만 갖고는 양도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왜? 양도가 뭐에 대해서 가서 하는 놈이니까 차이 그러면 양도차이니까 양도가에서 뭘 빼야 된다고 취득할 때 기타 필요한 걸 빼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가다 쉬는 시간이 왔고 뭘 얼마 정도 나올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드디어 양도차이 나왔다 다 과세하네? 아니 뭘 차감하냐? 여기서 장기 보유한 사람일 때는 조금 더 많이 공제해 주겠다 해서 뭐가 나오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 보시냐면 저쪽 33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31쪽에 보시면 과세 표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양도차의 계산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양도차이기 나오면 다음 페이지에 뭘 빼라고 했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라고 되어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특히 여러분은 양도차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뭐란냐 여러분 이걸 뭐란냐면 양도소득 금액이랍니다 이거는 소득세법상의 용어입니다 즉 외우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차에게서 뭐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라 합니다 양도소득 금액 그러면 지금 뭘 뺐다고 그랬죠 여러분? 장기 보유한 사람일 때 특별하게 공제해 주는 거대 그러면 특별공제니까 대응된 또 일반적인 공제 이게 바로 뭐냐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것을 한 번 더 빼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공제를 빼줬으니까 그에 대응되는 무슨 공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공제가 있죠 그럼 기본공제는 글자 그대로 누구한테나 다 해주는 공제 그런데 무슨 공제는 장기 보유는 뭐라 적혀서 특별공제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죠 우리 여기 길동사거리 나이트클럭 하면 기본이 있죠? 요즘 기본 얼마야? 얼마야 빨리 얘기해 맥주 세 병에 마른 한 주 정도면 얼마야 요즘? 4만 5천 원? 자 오늘 그럼 오늘 다 갔다 와봐 한 번 딱 입청할 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이 있죠? 테이블에 앉느냐 룸에 앉느냐 기본이 다르잖아 똑같이 양도소득세도 계산할 때 무슨 공제가 있고? 특별공제가 있고 그에 대응되는 무슨 공제가 있다? 기본공제가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에서 뭐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뭐라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 드디어 이게 과세표제입니다 나왔다 그럼 과표 나왔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율이죠 이때 적용되는 세율이 바로 양도소득세세입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 양도소득산출세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 대비로 양도가이로부터 출발해서 최소한 여기까지 이거 말고도 더 나가야 되는데 칠판이 부족해서 못 내려가 소득세법상 계산구조는 더 내려가야 되지만 일단 우리 시험 대비는 어디까지는 산출세까지는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통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통으로 카메라 찍듯이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과세표제이 나오면 뭘 급해서 세율을 급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기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 중에서 뭐를 알고 있어? 과세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이 양도소득과세표제 구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해 3단계를 거쳐서 나와 그런데 양도소는 기본이 전제조건이 뭐랬어요 여러분? 차익이 나와야 된다고요 차익이 안 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안 내도 돼 안 내는 게 아니라 납부할 색이 없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양도소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 나와야 돼 이게 전제조건이야 여기다가 뭐를 차감하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나온 금액을 뭐랬는데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라 합니다 그럼 특별공제를 해 줬으니까 이제 뭐가 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뭐가 된다 여러분? 과표 그럼 그 다음에 무조건 세율과표에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출해야 하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차장금기과세산 어떻게 한다고요? 차장금기과세산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누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양도소득세는 뭐가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요? 차익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양도차익이 제로이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나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왜? 차익이 없다 손실 났다라는 걸 뭐하라는 얘기야?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그러면 맞는 말이란 얘기야? 틀린 말이란 얘기야? 틀린 말이란 얘기야 납부할 색이 없지만 납부할 색이 없다는 걸 뭐하라는 얘기야? 신고는 하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멘트죠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해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여러분께 강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는 이 그림 전체가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구정 일단 딱 보는 순간 단순하다 복잡하다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복잡해 그러니까 얘는 자판기 커피 자판기에서 200원 쿵 누르면 자판기 커피가 뚜루루 나오는 게 아니라 돗자리에 깔고 하나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는 거 이거를 화장실 들어간 놈 붙잡아놓고 계산하다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묻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다 계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계산을 못하면 여러분이 못하면 이제 누구한테 가는 수밖에 없어 세무상태에 가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것도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실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계산하다보면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취득 보유 처분 마지막 처분 단계에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어떤 거다라는 걸 그리고 이 계산구조를 여러분이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다? 차장금기과세산 이렇게 했죠 이거 이제 약간 리듬 타주면 되는 거죠 차장금기과세산요? 그러면 되죠 아저씨 앞에서 한 번만 해줘봐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셔서 저녁 드시는 아저씨 앞에서 외칩니다 외칩니다 뭐라고? 차장금기과세산요? 그럼 되죠 니 뭐하노? 그럼 무식한 놈 이게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다 그럼 아저씨가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겠지 아 우리 집사는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거 당장 못 외워도 좋습니다 이거 1년 내내 합니다 1년 내면서 차장금기과세산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